킹피스 불필 알렙을 찍었으니 나 고수 맞지? 아직은 아니네 자네는 그걸 해야돼 그게 뭐죠? 그랜드피스 자 유튜브역은 1,2,1,2,3,4 체스텍 1,2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RPG 보고 싶은 영상 1위로 그랜드피스를 뽑아주셔가지고 오늘은 이걸 할 겁니다 알다시피 200 로봇스를 줘야지 입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방금 들어보니까 300 로봇스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싸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랜드피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피스 저는 겨울 버전으로 해가지고 겨울 버전이니까 크리스마스랄까? 사설 서버도 있네요 일단 공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이 제일 좋나요? 종족 뭐 해야 되죠? 어? 밍크가 5%네? 어부 아니면 밍크가 좋다고요? 근데 딱 봐도 그래 보이네 어부 5%? 밍크 5%?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첫 번째 돌리는 건 공짜 아닐까? 응? 아 롤을 구매해야 돼? 가격대가 50? 10개 하면 500 인가? 500 로봇스는 아니겠지 설마? 아 50원 싸졌네요 이거 너무 흐흐흐흐 너무 웃긴데? 밍크 개좋다고? 아 밍크가 좀 땡기는데? 한 방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50 로봇스 한 번 질러보고 50 로봇스 한 번 질러보고 넌 한 방에 나오지 않을까요? 응? 아니야 한 방에 나오겠지 밍크가 200 로봇스 넣었다고요? 심롤이 제일 나을 것 같다고? 시작부터 이렇게 하기야? 아 진짜 몇 번 질렀습니다 간다 여기서 참을 수 없지 어차피 9번 더 있으니까 참을 수 없지 한 번 더 돌린다 밍크가 나와라 안 나오네 두 번 남았습니다 야 나 밍크가 안 보이는데? 나만 안 보여? 밍크가 안 보이는데 있긴 있는 거야? 마지막 한 번 나오네 인간으로 지내야겠다 인간도 나쁘지 않지 밍크 스템 하나 100 올려준다고? 그게 그렇게 좋아? 아 내 캐릭터 왜 이래? 아 진짜 다시 만들 수 없어? 이건 뭐 해초더미네 해초더미네 이거 머리에다 해초더미 머리에다 해초더미를 가져왔네 나랑 같은 초보자인가? 저도 꾹 누르고 있으면 막힝나 이는 되게 간단하네요 좌클릭 헤비펀치 E스킬 그리고 F스킬 방어 다들 퀘스트 깨던데 나도 퀘스트를 깰까? 아니면 레벨업으로 할까? 아 여기 스폰을 담당하는 사람이네요 뛰기 버튼이 없나요? W 2번 아 달리기 버튼은 W 2번이네요 오케이 목걸이 구해달라지만 난 그걸 갖다 팔겠다 안녕을 해야되나? 제 목걸이 좀 찾아주세요 나중에 보상을 준다네요 목걸이 찾았다 나무 밑에 바로 옆에 있네 이 정도면 앞이 안 보이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먹어 어? 먹어졌네? 퀘스트 매우 쉽네요 퀘스트 끝났다고 이제 말도 안 해주네 내 섬에 온 걸 환영해 나쁜 도적단이 우리 마을에 못살게 굴고 있어 도와줘 집안은 다 비어있겠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느 정도 예습을 해왔습니다 어 여기 아닌가? 어 이 주방장 제일 맛있는 게 뭐지? 아 여러분들 아까 컨트롤 말씀 못 드리는 게 있는데 컨트롤 누르면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매미네 매매매매매매매매맵 카트라이더 같애 아 그래서 퀘스트 어디 있어 내 섬에 온 걸 환영해 나쁜 도적단이 우리 마을에 못살게 굴고 있어 도와줘 강한 사람을 찾는다는데? 다섯 마리 해적을 잡으면 되겠지? 상상은 했지만 안 되겠어 현질부터 해야겠어 참을 수 없다 아 저리가 초보자에게 땅 맞는 현질이 있을 거야 M키 아 M키 확인 이게 바로 스탯을 올리는 거겠죠? 난 10명 없기 때문에 강도를 올리나? 나도 총 써야 되나? 경험치가 다 시간대비네요? 호버보드 악마갈 제거제 이런 것도 로봇으로 팔아? 뭐야 이 얼굴은 골든 해머 그림이 하나도 없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페스티벌 쉴드 호버보드 호버보드 3000원 3000 로봇이야? 누르실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누르지 마십시오 선생님 왜요? 왜 누르지 말라는 건데요? 누르지 말하니까 더 누르고 싶은 거 알지? 열매 주머니 하나 사자 열매 주머니 어때? 열매 주머니 줍줍 할 수 있잖아 열매 주머니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나 킹피스 하다오는 어 킹피스에 불빛까지 하다오는 사람인데 트레이딩 사인? 이거 사면은 거래할 수 있어요? 누르지 말라고요? 왜 누르지 말라는 거지? 아니 트레이딩 사인 이 트레이딩 사인이 뭐죠? 트레이딩 사인이 뭐예요? 님들 알겠다 아 이거 그거예요? 아 쓸데없는 거네 나중에 사래 그거는 거래할 때 거래 서비스 거래할 때 쓰는 거라고요? 완전히 그거 표지판 쪼가리예요 그냥 트레이드 서버에서 들고 있는 거 아 진짜? 저러면 사람들이 찾아와? 그러면 열매 가방이나 살까요? 스타일 스트라이크 보드 헉 뭔 삼천 오버보드는 삼천로벅스인데 이 바나나보트도 삼천로벅스야? 미호크는 이천이 이유로벅스 아닌가? 음 왔뚜님 포버보드 별로예요 포버보드 개멋있어 보이는데 알았어 그러면 뭐 살 게 없네 아 왜 현재 못하게 현재 못하게 하니까 좀 아쉽네 골드 해머가 골든 해머 이거 뭐예요? 나도 궁금하네 150로벅스밖에 안 하는데 아 나는 낫이라도 파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낫 안 파나보네 야 아 아뚜님 그거 배 고칠 때 엄청 빨리 고치는 거예요 배가 아프기도 해? 근데 여기 또 해적 다 어디 갔어? 뭐야 방어가 한 방향으로 밖에 안 되네 또 엄청난 사실을 알았다 이런 꿀팁 어디서 알려주겠니 나 누웠을 때 해초 바닥에 이거 꼬꾸라 쓰는 거 너무 웃기는데 이거 뭐야 퀘스트 받았다는데 여러분들 퀘스트 하루에 하루에 한 번? 그냥 평생 한 번밖에 못 해요? 미션 쿨타임이란 게 존재예요? 와우 해적 보스 하는 거지 안 되겠어 나도 그냥 총이나 사려는다 열매도 없는데 총이나 사야지 여기 총 사는 데가 있다는데 내가 예습으로 해왔거든요 예전처럼 그렇게 초보자가 아니야 총 사는 데 어디 있지? 아 돈 가방이 너무 무겁네 뭐야 이건? 잡았다 얌 아 여기인가? 맞네 어 여기 계단 올라가는 그 방이구나 여러분들 스폰지역에서 처음 태어난 곳에서 입구에서 왼쪽으로 2층으로 올라오면 총 사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1층으로 내려와야 되네 이런 기막힌도 보시면 남들은 권총을 쓰라고 하겠지만 나는 긴 총을 쏴야지 라이프를 사야지 입구에서 이거 어떻게 쓰죠? 장비? 인벤토리에서 당연히 장비를 해야겠지? 나쁘지 않고 여러분들 이거 총 쏠때 한발 쏘고 한발씩 장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맞추면 헤드샷 데미지가 있답니다 내가 또 FPS 잘하잖아 한 대도 안 맞네 머리 이거 에임 이거 갖다 대는 거 맞아 이거? 한쪽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과연 완뚜은 그랜드피스 초보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